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청순성정평생교학과 재학중인 홍보대사 황채영, 홍보서비스학과의 재학중인 고은입니다. 안녕. 안녕. 광장님,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진흥보를 가고 있는데요. 진흥보는 뭐가 유명하죠? 진흥보는 야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광주하면 야구. 야구하면 진흥보? 그러면 우리 진흥보로 가봅시다. 고고싱! 생들에게 나눠줄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왔어요. 소영언니가 지금 가다와도 될거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다 시원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정되어 있답니다. 한 잔 말이에요. 한 잔 말이에요. 한 잔 말이에요. 한 잔 말이에요. 저희 작년에도 같이 활동했었는데 올해는 또 처음 같이 입학 설명회를 가게 됐어요. 작년에는 언니랑 서울동만에 같이 갔었는데 아맞아. 올해는 진흥보가 처음이에요. 맞아요. 작년에도 딱 한 번?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에 입시 전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한 반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너무 슬퍼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방람회도 여러개 취소되고 그러니까 할게 없네요. 지금 다행히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신문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설명회를 한답니다. 언니 어디가서 떠오셨어요? 부처장님의 명함을 가지러 오십니다. 김한성 박부처장님. 여기인가요? 네, 여기입니다. 안녕하십시오. 다 끝났어요. 태현이가 힘이 없네요. 조심히 갔다와. 저희 이제 진행 보도랑도 끝났는데요. 언니 어떠셨나요? 애들이 작게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다행이었고. 애들이 호응도 진짜 최고예요. 놀랬어요. 지금까지 1년 반 다니면서 모실이 이렇게 큰 친구들 처음이었어요. 아주 킹원짱. 킹원짱이었어요. 야구보로 유명해서 모실이 큰가 봐요. 증거없는 맥락. 문의는 어땠어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엄청 편하게 했어요. 친구들이 호응을 잘해줘서 그런가? 되게 편하고 안 떨렸어요. 다행이에요. 재밌었어요. 다음 입학 설명에도 할까요? 화이팅. 그럼 맘에 봐요. 도와줘요. objective. 넉넉히 slow.